전주 월드컵 경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전주 월드컵 경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슬키스 쪽으로 오랫동안 오늘 신났어요. 오늘 시축을 하게 돼서 제가 전북현대라는 팀을 좋아하고 연락을 주셔서 시축을 하게 돼서 시축을 해봅니다. 슬키스 쪽으로 오랫동안 어제 연습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연습을 진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떨려요. 약간 되게 잘 차고 싶어서 또 제가 승부욕이 무럭시해서 그래서 좀 많이 떨려요. 슬키스 쪽으로 오랫동안 해봐야죠. 진짜 오늘 두 시간을 연습했는데 두 시간을 연습을 했는데 이게 계속 힘도 빠지고 하니까 이리 와 내일 잘 차겠지 이러면 운에 맡기고 연습을 준비했는데 잘 차겠죠? 못 차면 못 차던데 저는 원래 아마노준이라는 일본 선수를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도 좋아하고 있고 근데 얼마 전에 아시아게임에서 너무 큰 활약을 한 이제 붙은 선수 선수도 너무 좋아해요. 제가요? 감히? 제가요? 진짜 올 시즌 그래도 다행히 또 다치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팬티 팬티 저는 요새 이제 웰컴 투 선달리 라는 드라마를 촬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곧 사채소년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해요. 11월 22일에 사실 제가 스크린으로 이렇게 데뷔를 하는 영화는 처음이여가지고 그분들을 만날 준비를 또 하고 있고 무대 인사로 찾아뵙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현대의 외장품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일부러 집에서 가져왔어요. 이거 진색이고요. 근데 다 안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머플러 머플러 제가 오늘 하려고 가져왔어요. 머플러 그리고 오늘 혹시나 사인 받을까 해서 위리폰도 두 개나 가져왔는데 안 맞추는 선수 하나랑 백스무 선수 이렇게 두 개 가져왔어요. 침색은 안연봉 선수 너무 예쁘죠? 진짜 자 끝! 존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만나요. 저는 이제 오늘 경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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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여간 저 자리에 앉았거든요. 정국의 M 밑에 앉았거든요. 2층에 와우.. 2층인가? 네, 쪽에. 그 밑에 앉아. 저 자리가 뭔가 약간 한 눈에 잘 불어오는데 방문에 서져 있는데 여기 또 왔어요. 어떻게 착하시면서 감사합니다. 골랐어요. 둘 일로 거의 맞아요. 응? 몰랐어요. 설명 한 명이 그 우리 왜 누나 бум 영원한 선수? 12번째 선수라고 해서 그런 뜻이 있다고 해서 저는 12번을 누르면 있습니다. 원래 12번을 3군대하게 하는 거예요. 자, 시안이 좀 멀어 봐주세요. 우선 볼을 여기 가운데에 십자에 놔주시고 십자에 놔주시면 왼발이 편하세요? 오른발이 편하세요? 오른발이요? 그러면 십자에 반대쪽 십자에 왼발을 붙고 여기서 찰 거예요. 근데 이 디딤발이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나가지 않게 여기서 가서 찰 거예요. 자, 뛰어오면서 하면 좀 더 세게 나갈 거예요. 네, 맞아요. 괜찮습니다. 뭘 미치는. 저한테 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섯, 다섯. 다섯 개 느끼면 되겠죠. 좌우 하나씩. 좋아요. yal, 루, 루, iding. 1975 우리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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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배우 그루밍입니다. 하이팅! 흑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렸는데 신장이 뛰는다면 당붙한 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그럼 주신의 희슬로 시축을 드려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이 시각 세계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안녕